존경하는 23만 2천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의회 개원 이후 첫 임시회가 개최되는 뜻깊은 날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 우리 이천시의회 위장 재고와 이천시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주신 김하식 의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